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티켓을 사놨거든요 60%의 확률로 일단 나 60%의 확률이고 총 20번 뽑긴데 나머지 19번에서는 2%의 확률로 뜹니다 킹이 갑시다 가자 하나는 주겠지 나는 명화만 먹어도 만족할 것 같아 좋아 일단은 느낌 좋아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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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반짝거려 아주 자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원 투 조진거 같아요 그러게 명화만 떴나봐 아 진짜 느낌이 과연 과연 오 그렇지 일단은 하나 먹었어 일단은 하나 먹었는데 멋있다 여기서 끝인가 아 그러네 여기서 끝이네 야 어떻게 20번을 뽑았는데 하나 나온가 아니야 난 그래도 뜬거에 만족해 자 레벨업 60까지 찍어주고요 고속 900개는 1월에 나오는 초피에 쓰실 건가요 아 네 당연하죠 그때쯤 되면 아마 1000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의학님 형 안녕 아 의학이 어서오고 일단은 얘가 뒷 뽑을 때 3의 무적이 있어 그리고 스킬 2를 누르고 다닐 때 날아가자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 지금 80을 빨리 뚫어야지 특성이 열리는데 이게 지금 사기거든요 강화하는 애들을 전부 해제시키는 게 정말 사기라서 우리 팀 근데 우리 각아몽 님이 되게 잘하거든 발음이 어렵다 각아몽 님 기대해봅니다 가자 그렇지 안 날라가죠 무적 있죠 아퍼아퍼 이땐 바로 도망간다 깃발 뽑을 때 3의 무적이 있어요 공포카 아 기절을 먹어서 죽었는데 총버즈 기다리세요 때가 옵니다 야마토 잡나? 야마토 잡나? 야마토 잡나? 야 일로 와야지 어디가 얘 좀 날려줘 얘 좀 나 깃발 뽑으러 갈 테니까 아 나 득점자를 잘 못하겠어 내 아이디 쳤는데 안 뜬다고요? 안 뜰 리가 없는데? 없다 내 아이디 쳐 줄까? 두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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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다음은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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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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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